어제 폭발 당시 화면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사상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발한 질산암모늄 보관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택연금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대형 폭발 사고로 잿더미와 폐허로 변한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는 지름 100m가 넘는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5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재민 30만 명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방송은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고 한구 창고에 보관됐던 질산암모늄 2,750톤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질산암모늄 보관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가택연금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 피해 규모는 15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호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군수 물자와 의료진을 급파했고 미국과 독일, 그리스, 이란 등도 구조대와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도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